네, 안녕하세요. 박규곤입니다. 먼저 늘 저와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요. 이렇게 부족한 저한테 아시아스사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일단 올 한해 참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깨가 많이 무거운데요. 그래도 그 받은 사랑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좋은 연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늘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고요. 올 한해 동안 응답하라 1988과 또 구름이 그인달 빛을 사랑해주신 팬분들과 전세계 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되는 발급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초대해주시고 뜻깊은 시상식에 이렇게 의미 있는 상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